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이번 리뷰는 뭉침없이 부드러운 소프트 매트 립스틱 비건 슈퍼 웨이브 립스틱 리뷰입니다. 비건 슈퍼 브랜드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착한 브랜드이며 패키지도 친환경적으로 종이 포장이 되어있었어요. 비건 슈퍼 웨이브 립스틱은 컬러별로 이름 하나하나가 남다른데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지정된 멸종위기종 돌고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제품명을 만들었어요.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필 구조를 적용한 제품이라서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필 투명캡에 붙은 라벨은 쉽게 떼어지는 저접착 스티커로 케이스 하단에 붙여두면 색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뭉침없이 편안하게 표현되는 소프트 매트 텍스처입니다. 컬러감이 이쁘죠? 실제로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컬러예요. 입술 주름을 메꿔주는 소프트 겔 파우더를 적용하여 각질 부각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럼 직접 사용해볼게요. 첫번째, 귀하마입니다. 입는 그대로의 멋스러움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뉴트럴 베이스예요. 두번째, 투쿠션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으로 오묘하면서도 차분한 컬러입니다. 벨루가 부드러운 매력의 소유자로 어디든 조화로운 소프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바키타 한층 더 깊어진 인상으로 독보적인 무드에 웜한 매력을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더스키 거부할 수 없는 모브의 찬란 깊게 빠져드는 무브를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픽업 바르면 얼굴에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순간 피부의 형광등이 켜지는 에너제틱한 컬러입니다. 클리멘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모드로 쿨하니 한 방울 가미된 레드예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에도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한 겹 얇게 또는 여러 번 레이어딩해서 내추럴부터 선명함까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뭉침없이 부드러운 소프트 매트 립스틱 비건 슈퍼 웨이브 립스틱을 추천합니다. 슈퍼 웨이브 립스틱 시선에